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근데 그 분 말이 고압하다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.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곰달아 했다고 하시나요? 고압을.. 언제쯤.. 언제쯤 했어, 이게? 네, 아무튼 처음에 가면 언제쯤 언제쯤? 이게 언제쯤? 올해인데, 올해인데.. 올해예요? 올해예요, 올해. 왜 그렇게 오냐고.. 올해인데.. 추운데.. 안 해도 돼? 봄.. 봄이나 늦겠네. 봄 때는 안 먹게. 난 오늘 다 늦게 되고요. 다음날.. 다음날.. 안 먹게 돼.. 다음날.. 다음날.. 지난번에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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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안 빠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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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